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셀렉트 박스의 Depth Column Show Pass 속성과 Depth Column Pass Delimiter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속성들을 사용하면 계층 구조의 선택 항목을 표시할 때 부모 항목의 이름도 모두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Depth Column Show Pass 속성을 True로 설정하고 Depth Column Pass Delimiter 속성 값으로 부모를 구분할 구분자를 지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박스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선택 항목이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항목만 셀렉트 박스에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Depth Column Show Pass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Depth Column Pass Delimiter 속성 값은 부모 항목이 여러 개인 경우 각 항목을 구분할 구분자를 지정할 용도로 사용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유럽 아래에 스페인 아래에 바르셀로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유럽,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지정한 구분자와 함께 모두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럽,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지정한 구분자와 함께 모두 표시됩니다. 코트inter Boy Σ